박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해주는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격려하는 박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올해 11월 5일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동시에 상원의원 선거를 치릅니다 미국 국회는 우리와 달리 상원과 하원 양원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2년 임기에 435명의 많은 인원을 뽑는 하원의원에 비해서 임기 6년에 총 100명 각 주당 2명씩 뽑는 상원의원의 위상이 훨씬 높죠 그런데 이 상원의원에 한국계 후보가 뽑힐 가능성이 꽤 높다 해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뉴저지주 상원의원으로 출마한 41세 젊은 민주당 하원의원 현재 하원의원입니다 앤디 김이라고 하는 의원인데요 만약에 그가 상원의원에 당선이 된다면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데 한국계 최초의 상원의원일 뿐만 아니라 미국 동부지역을 통틀어서 아시아계로는 최초의 상원의원이 탄생하는 셈이라고 합니다 이 앤디 김 하원의원이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난 2021년 1월 6일 트럼프의 극렬 지지자들이 수천 명이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 패배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워싱턴에 있는 미국 연방의 의사당에 난입을 했고 난장판을 만들었던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러가고 난장판이 된 국회의사당에서 허리를 굽히고 바닥에 잔해와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앤디 김 하원의원인데 새벽 1시까지 남아서 쓰레기를 치우던 그의 모습이 미국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번에 상원의원 선거에 꽤 인기가 좋은 것은 아마 이런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영향을 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민 간 사람들과 그 후손들 중에 미국에서 하원의원들이 이미 나왔어요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인데 혹시 상원의원까지 나올 수 있다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누가 뭐라도 미국은 지금 세계 최고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에서 이민 온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 우리 한국계에 바로 이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역량력을 가진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좀 더 이런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상원의원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국계 이민자가 미국의 상원의장이나 하원의장이 됐다 미국의 권력 서열 1위는 대통령입니다 2위는 부통령이고 3위는 하원의장, 4위는 상원의장입니다 그런데 한국계 이민자가 그 자리에 올랐다 미국의 권력 서열 3위나 4위에 올랐다 이거는 아마 현실적으로는 매우 힘든 일이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정말 그런 사람이 나와요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 다 아시죠? 히브리 사람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인 애국, 이집트 사람들은 자부심이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인과 같은 이방인들을 매우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요셉은 애국의 노예로 끌려온 처지인데 그런 비천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므로 해몽하므로 단숨에 총리가 되었다 우리는 하도 어렸을 때부터 이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 총리 대신이라는 자리는 왕 바로 밑에 권력 서열 2위 자리입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란 말이 있어요 한 사람 밑이고 모든 사람의 위다 그야말로 위로는 왕 한 사람밖에 없고 모든 사람을 아래에 두고 있는 엄청난 권력자 히브리 노예 출신이 바로 그런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오늘날 한국계 이민자가 세계 최고의 국가인 미국의 국회의장이 됐다는 말보다 어쩌면 더 놀랍고 더 기적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결말만 보는 습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특히 우리 크리스찬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아, 이 사람이 마지막에 참 잘 됐다더라 결론만 보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상당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엄청난 위기와 고난을 겪은 후에야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죠 지난한 세월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극히 어려운 세월을 보냈다 성경이 위대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지난한 세월을 오랫동안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다듬어져서 그렇게 귀한 자리에 올라가 쓰임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성경 읽다가 오직 결말만 보고 눈이 동그레져가지고 오, 이 사람 진짜 출수했네 와, 성공했네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 앞에 나오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했을까 이 과정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일로 바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를 위해서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는 겁니다 좀 더 두 단어로 요약해서 말하면 고자질과 채색옷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읽을 때 우리는 상당히 의아한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는 상식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장 훌륭한 신앙과 인품을 가진 사람 약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 온갖 고난 끝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서 애국의 총리 자리에 올랐고 애국 백성을 다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사람 이거 얼마나 대단해요 모든 신앙인들이 닮고 싶은 모델과 같은 사람 그런데 그런 완벽해 보이는 요셉이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가서 일로 바쳤다? 되게 이상한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럴 리가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읍시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때 이제 17살짜리였어요 청소년 이 요셉이가 10명의 형들하고 같이 양을 치는데 이 10명의 형들은 독특하게도 전부 엄마가 다른 자기와 이복 형들입니다 엄마와 같은 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형들하고 이제 양을 치는데 요셉이가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죠 요셉 같은 사람이 그렇게 했을 리가 있는가?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뒤에 가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채색옷입니다 채색옷 자, 야곱이 노년의 91세에 얻은 진짜 늦둥이 중에 늦둥이 열한 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게다가 요셉의 엄마가 누구냐? 라헬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야곱이가 형의 애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요 어디로 가냐? 외삼촌 나반네 집으로 갔죠 딱 갔는데 그 집 딸 라헬을 만난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렇게 친족끼리 결혼을 했으니까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그 라헬한테 장가 들려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도 보통 사람이 아니지만 외삼촌 라반은 한 수위예요 그래서 그만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꾀에 속아서 언니인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아하고 그 다음에 첩인 비라 실바 이 셋이 아들을 열 명이나 낳았는데도 그들보다는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그 늦둥이 아들 요셉이가 야곱 눈에는 가장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라헬은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산골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얼마나 더 이 아들을 보면 애틋하겠어요 요셉이가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그래서 본문은 이스라엘이 야곱이를 뜻합니다 야곱이가 여러 아들보다 그를 요셉이를 더 사랑함으로 그래서 사랑해서 뭘 해줬대요? 그를 위해서 채색옷을 지어줬다 제가 어린이 성경에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요 채색옷을 지어줬다 여러분도 아시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채색옷은 도대체 뭐냐? 원어를 보면 소매 달린 긴 겉옷을 뜻합니다 이 가운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옷은 형형색색으로 염색된 고급 소재의 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옷입니다 그래서 왕족이나 부유층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채색옷을 요즘 말로 바꿔볼까요? 명품옷입니다 명품옷 쉽게 말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형들 10명한테는 아버지가 남대문 시장에 가서 좌판에서 한 3벌에 만원짜리 이런 거 사다가 입혔는데 동생 요셉한테만 무슨 옷을 입힌 겁니까? 그림 좀 보여줘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보던 로고들이 나오죠 샤넬, 구찌, 프라다, 페라감 이런 수백만원짜리 명품옷을 요셉이한테만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편애죠 편애 그런데 편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음속으로 얘는 좀 달라 이게 아니라 옷을 그렇게 입혀놨으니까 눈에 환하게 보이는 드러나는 편애를 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항상 요셉 입장에서 성경 읽는데 형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게 속상한 일입니까? 얼마나 열받는 일입니까? 동생 놈을 볼 때마다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미움, 이런 갈등이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형제 사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읽읍시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 편애 때문에 형들은 안 그래도 미운 요셉이를 더 미워하게 됐고 그에게 편하게 말을 못했다 즉 형제들 사이에 아예 말이 끊어진 거예요 대화가 끊어지고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아버지의 편애가 형제들 사이에 미움과 질투를 유발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저 요셉이를 죽이자 그러다가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동생 죽었다고 거짓말하는 큰 비극이 이 가정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애는 무섭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편애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어요 옛날에 애들이 많았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시더군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에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다 똑같이 귀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랬을까요? 정말일까요? 저희 집도 아들이 넷이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 부모님 눈으로 볼 때 말씀은 안 하셨지만 네 아들이 다 똑같이 보였겠습니까? 그 중에는 좀 잘난 자식도 있고 좀 못난 놈도 있고요 또 공부 잘하는 자식도 있고 아무리 시켜도 안 되는 자녀가 있고 부모 말 잘 듣는 녀석도 있고 지지리도 말 안 듣는 놈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다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자식들 사이에는 편차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편차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 사이에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절대 편애는 하면 안 됩니다 야곱처럼 그것도 눈에 보이는 훤하게 보이는 편애를 하게 되면 그 애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다 느껴요 편애를 받는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자기만 잘난 줄 알고 의시되면서 살겠죠 그리고 편애를 당하는 자식은 얼마나 상처를 많이 입겠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망치는 거예요 둘 다 무엇보다도 요셉 가족처럼 형제 사이가 깨지고 신뢰가 무너집니다 편애하는 가정치고 그 형제 자매가 가깝게 지내는 집이 없어요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자식에게 채색옷을 입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채색옷은 편애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입히려면 다 똑같이 입히시고 안 입히려면 다 똑같이 입히지 마세요 그래야 자녀들이 잘 됩니다 편애는 자식 모두를 망치죠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그 키우는 과정 속에 자녀들에게 공정함과 공평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바로 자랍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얘기를 하면 요즘 부모님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걸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다 옛날 얘기고요 자식 많이 낳을 때 얘기고 요즘은 애도 안 낳고요 낳아도 한둘인데 무슨 편애가 있겠습니까? 네 맞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혹은 손자, 손녀가 둘 이상이라면 꼭 기억하십시오 편애는 자녀들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그런데 꼭 자녀들 간의 편애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만 귀하다고 생각하는 편애도 문제가 됩니다 요즘에 자녀가 너무 적다 보니까 너무 귀하게 키워서 문제죠 물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내 자녀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세상의 사랑은 선을 지킬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선이 넘어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가 귀하다 그래서 뭐든 다 해주고 뭐든지 다 들어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문제 있는 자녀들 나오는 프로그램 보면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어렸을 때 부모 사랑 못 받았어 힘들게 살았어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한테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다 해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다 해주고 안 되는 것도 다 들어주고 그러니까 그 애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거절이 필요하다 거절도 필요하다 거절을 못하는 부모는 자녀를 망칩니다 내 자녀만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편애가 그 아이를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나중에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는 남은 생각도 안 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로 자라기 때문에 그 아이의 앞길을 망치는 겁니다 나아가서 자녀가 아무리 귀해도 자식이 부모보다 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질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거절 그리고 질서 이거 분명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서가 뭔지 아십니까? 내 자녀가 아무리 귀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먼저고 하나님보다 귀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너무 귀한 나머지 그 자녀가 내 우상이 되어버리면 결국 그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만드는 그런 부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오늘 이 어린이주일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는 너무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부모보다 귀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보다는 절대로 더 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딸아, 손자야, 손녀야 넌 너한테 너무나 귀한 존재야 널 너무 사랑해 그런데 하나님이 더 귀하시다 하나님이 더 먼저다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자녀가 진정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는 자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편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나온 얘기, 요셉의 고자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죠 요셉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 사람 아닌데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요셉이 정말 형들 잘못을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을 해가지고 형들 우리 같은 엄마 아니니까 이간질을 시켰을 거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아니면 그럴 리가 없으니까 요셉이 아직 철었을 때 청소년기니까 그런 짓을 사춘기에 했으니까 나중에 의젓한 인격이 되었다 뭐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둘 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뭘까? 요셉이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한테 고한 건 틀림없는데 이건 뭘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자질이라는 말을 한번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써 있을까요? 읽어봅시다 남의 잘못, 비밀을 몰래 일러받았는지 그러면 요셉이가 고자질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했죠? 오면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항상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글씨만 보지 말고 이면에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궁금함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가서 읽는 건 틀림없는데 그럼 형들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아버지한테 읽었을까? 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잘못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이 히브리 원어에는 뭐냐? 라라고 해서 악이라는 뜻이에요 악행 우리가 형들이 뭘 잘못해서 요셉이 일렀다 그럴 때 떠오르는 거 있죠? 사소한 잘못 흔히 우리가 상상하는 잘못이 뭐냐? 예를 들면 아버지가 양 잘 보라고 맡겼는데 딴 데 가서 노느라고 양들을 잘 안 돌봤다든지 게으름을 피웠다든지 뭐 이런 사소한 문제들 잘못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악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상상해 봅니다 이를테면 아버지가 맡긴 양을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든지 용돈 벌려고 팔아넘겼을까요? 아니면 혈기왕성한 청년들이니까 혹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큰 죄를 말하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형이지만 이런 큰 죄를 저지르면 그걸 동생이 그냥 보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야 될까요? 그게 형제이고 그게 의리일까요? 아니죠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하면 형들이 다 들을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형들도 가끔 딴짓을 하다가 저보고 그랬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이르지 마라 제가 일렀을까요? 안 일렀을까요? 그냥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형들은 무슨 짓을 했을까? 그것도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형제끼리 그럴 때가 있어요 야! 우리 형제인데 의리가 있는데 가만히 있어 입 다물고 있어 사소한 잘못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법문은 요셉이 얄미운 고자질쟁이가 아니라 그 성격이 아주 바르고 꼿꼿한 대쪽같이 꼿꼿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일을 보고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성격이에요 아무리 형제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성품이 나중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나중에 보디바레 집에 종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보디바레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이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었겠고 조금만 머리를 써보면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아 이게 참 많이 미혹하는데 내가 거절하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무슨 불이익을 당하든지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 할 텐데도 꿈쩍도 안 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건 또 어디서 나온 성격입니까 그리고 비록 이방 출신의 총리 대신이었지만 남다른 지혜와 공정하고 공평한 통치로 애국 전체를 다스린 모습도 이런 요셉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요셉 같은 바른 성품을 가르쳐야 합니다 올고든 성품 가르쳐야 합니다 요셉의 성품이 이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런 성격 가진 사람들 참 인생이 힘듭니다 사람들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너무 고든 나무가 부러진다는 말이 있죠? 자 한번 살펴봅시다 형들과 부모님한테 가서 꿈을 꿨잖아요 무슨 꿈입니까? 형들 곡식단이 다 내 곡식단한테 절을 합디다 해와 달과 별들 부모님과 형들인데 나한테 절 합디다 저 같으면 그런 꿈 꾸면 절대 얘기 안 해요 그 얘기하면 미움받을 거 아닙니까? 너 잘났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스란히 가서 얘기를 해요 융통성이 없는 친구예요 그리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스란히 말했다가 미움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보디바레 안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다가 모한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이런 성격 가진 사람들은 참 인생이 힘들어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지나치게 경직되고 뻣뻣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야가 빠져서 눈치만 살피면서 줏대도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시편 1편 말씀을 유난히 사랑합니다 그 중에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절 4절 보여주세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다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야가 빠진 사람 시류에 따라 빨리 움직이는 사람 자기 이익에 지나치게 약삭바른 사람 늘 눈치만 살피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당장에는 이익을 봅니다 돈 좀 더 벌고 좀 더 빨리 출세합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요셉처럼 좀 느리고 오직해 보이고 뻣뻣해 보이지만 시내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니 절대 못 움직입니다 어디 따라다닐 수도 없고 눈치를 살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올굳게 바르게 살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어린이주의를 맞아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선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요셉을 닮기 원합니다 요셉을 닮아서 바르게 성장하고 올굳게 성장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열매 맺고 놀랍고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부모의 할아버지 할머니 윗세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나아가 그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자녀손이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겠죠 고난과 좌절도 맛보겠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안 돼 안 돼 끝났어 가능성 없어 그런데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과 같은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로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의 후손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고 5월 어린이 주의를 맞아서 요셉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아버지 야곱의 잘못된 편애로 말미암아 이 가정의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올곧게 자랐습니다 바르게 자라고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은 인생이 아닌 신의 깔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어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와 자녀 손이 다음 세대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성품과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올바른 인격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눈치 보며 타협하며 적당히 약삭바르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우직하고 느려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시내가의 심은 나무와 같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드립니다 아멘